김영아씨 이제 4월이면 서울 숭례문에서도 숭문장구 파수의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덕수궁 앞에서 했던 왕궁 숭문장 파수의식이 이제는 숭례문 앞에서도 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볼거리로만 하는 건 아니겠죠 화재 예방도 하고 안전도 살펴야죠 그럼요 그런 일도 해야겠죠 4월이면 숭례문 쪽에서도 숭례문 쪽에서도 숭례문이랑 술라 포절들 모습이 새로운 구경거리가 될 테고요 네 한 해 동안 숭문장 교대식을 구경한 해외 관광객들이 55만 명이 넘을 정도랍니다 네 네 예전에 한양도선거 순라권을 보니까는요 모두 8패로 구성해서 폐장이 5 이상의 순라 포절과 함께 4대문 순찰을 돌았거든요 네 순찰 도는 순라 포절도 12간지 순번을 정해서 구울련동함에서 돌고 포도청 금이영에서 돌고 그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숭례문 쪽을 보니까 순찰 도는 8패 중에 훈련 동함은 제5패가 숭례문에서 서강까지 순찰을 돌았고요 네 네 그리고 8패는 숭례문에서 대현으로 마포로 순찰을 돌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궁궐문 근처에서만 하고 있는 파수의식이 예전에는 구역별로 순찰을 도는 8패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월부터 다시 시작할 숭례문 파수의식 앞으로 볼거리 제공뿐 아니라 우리 궁궐 전통문화 일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첫 곡 띄웁니다 대취타를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대취타 띄워드렸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였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장에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아 여보게 초라니 아 달인이 되셨더구만 집밥 달인에다가 집방 달인까지 그 우리집 좀 와줄 수 없는가 왜 가구 싹 내던지고 새 가구로 바꾸려고 그 올해 정이든 가구한테 죄 지으려고 그래 아이고 선전하는 거 보니까 어 그래 저렇게 하면 우리집 우리방 분위기 확 바뀌어서 새집 되겠는데 그래서 벽지공사 화장실공사 거실공사 안방치레를 해보겠다고 아이고 살림 버릴 트럭이 두 대는 와야 할 거고 아 아니 저 남들이 멋지게 꾸민다고 하니까 나도 일 삼아서 새집같이 카페같이 꾸며볼까 하는데 도와주게 응 집방 달인 아 야 초라니 저 우리집 얼마만 되겠는가 아 돈은 있고 빚이라도 내서 그냥 생생낼 준비는 돼 있냐고 아이고 지금 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 큰 빚은 못 내지만 아 글쎄 15년 20년 쓰던 가구하고 작별할 준비는 돼 있어 저기 저 쇼파 살 때 말이야 만워랑 좋아서 가죽에 광을 내고 했는데 다 그러면은 버리지 말고 속에 먼지는 이렇게 뽑아내고 겉에다가는 이걸 씌워줘 야 아니 곁에다가 한 겹 둘렀을 뿐인데 아 분위기 영 다르네 어 야 그러면 벽지는 어떡하고 업자 불러서 시키면은 200만원은 넘게 나가 그러니까 접착 벽지를 갖다가 붙여 그냥 잘라가지고 쓱쓱 이렇게 붙여봐 명화 산수화도 그냥 붙여 얼씨구 그 접착 벽지를 잘라서 붙였을 뿐인데 명화도 걸리고 산수화도 걸리고 아니 그러면 이 탁자랑 테이블 책상 의자 이건 어떡해? 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자리를 바꿔봐 응? 응 이리 놔봐 여기다가는 수납장을 놓고 아 그래 어 야 그 손봉님의 말이야 그 화장실은 어떡하는가 아이고 이거 곰팡이가 시커먼데 왜 화장실 버리려고? 아이고 이거 갖다가 붙여 곰팡이 뭐고 위로 붙여봐 이렇게 말이지? 응 와 이거 완전 새집 분위기네 이거 버릴 것도 없고 자 그러면은 공사비 정리해보세요 업자한테 맡기면은 2500만원은 들었을건데 200만원 정도잖아 아이고 역시 우리 초라니는 집방 달인이구만 어 버릴 것도 없이 말이야 아 그러면은 아이디어 디자인값은 내놔야지 응? 왜? 아 그냥 사하려고? 내놔 아 초라니 우리 사이에 그렇게 많이 절반으로 뚝 깎아줘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버드나무가지를 잡고 낳은 왕자 고려현종고사입니다 네 우선은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왕자를 어떻게 버드나무가지를 잡고 낳았을까 어떤 상황이었기에 밖에서 왕자를 그렇게 출산을 한 걸까 자 이게요 고려 성종 때 사건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고려 제5대 경종과 6대 성종 그리고 목종 무렵에 보면요 왕실의 종친끼리 근친결혼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숙부와 조카뻘 되는 사이가 부부가 된다거나 이복 형제끼리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고 네 고려 초에 왕실 결혼이 지금 들어도 그냥 아슬아슬할 정도였구나 싶은데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얘기 주인공인 이 헌정왕우를 중심으로 풀어볼까요 네네 자 그럼 버드나무를 잡고 왕자를 낳았던 왕비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과부가 된 왕비가 궁안을 벗어나 친정집 근처에서 지냈는데요 점을 보니까 왕자를 낳을 점괘가 나왔다죠 네네 근데 그 왕비는 남편이 없는 몸인데 왕자를 낳다니 이 무슨 핵의 한 점괘가 근데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종친 쪽 어르신이 말이죠 네네 과부가 된 왕비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은 바로 종친 중에서도 가까운 어르신이었죠 그러니까 출입을 자주 하고 둘이 같이 있는 날이 있다 보니까 결국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 임금인 성정과도 가까운 핏줄이기 때문에 감히 그냥 대놓고 말을 못하고 쉬쉬하는데 과부가 된 왕비가 임신을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때 지도층 사람들은 쉬쉬했는데요 천하의 이런 불륜을 눈뜨고 볼 수 없다 해서 나선 게 바로 하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둘이 집에 있을 때 불을 질렀거든요 큰 불이 났으니 난리가 났겠죠 그럼요 성정임금도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하인들이 불을 냈다 눈 뜨고 볼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일이라 보다 못한 아랫사람들이 불을 낸 것입니다 그랬다면서요 네네 성정임금이 그 사건 전후를 듣고서 선대왕 왕비를 범한 종친 어른을 바로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백성들 지탄을 받는 외로운 왕비였겠죠 그렇겠죠 온 고려 땅에 추악한 소문이 나둘기만 했겠어요 사람이 아니다 그 무슨 만도 못하다 하는 그 비난 속에서도 죽더라도 아이는 낳아야 되겠다 글쎄 이거는 모정으로 봐줘야겠죠 그럼요 과부구 왕비는 집안도 아니고 밖에서 버들나무 가지를 부여잡고 홀로 아기를 낳았고 결국 숨을 거뒀다죠 그러니까 고려 성정에게 그 아이는 조카뻘이 되고요 네네 버들나무 가지를 부여잡고 모질게 혼자 아기를 낳은 경종의 왕비는 세상을 떴지만 삼천벌인 성정이 거둬가지고 훗날 그 아이가 자라 고려 8대 현종 임금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고려 초기 어지러운 그 근친 혼인 속에서 탄생한 현종 그래도 고려의 기틀을 다지면서요 북방 거란족 침략을 세 차례나 마감하게 되고 했었죠 네 강감찬 장군의 구주대첩 큰 승리가 현종 때 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버들나무 가지를 잡고 낳은 왕자 고사가 전해오고요 어머님 세대의 불행과 비극을 나름 잘 극복했던 인물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 다시 버들나무 가지마다 푸른색이 돋아오는데요 천년 전 그 버들나무 가지를 잡고 아이를 낳으면서 헌정 왕후는 어떤 기도를 올렸던 걸까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왕비와 버드나무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어서 최군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데스플로레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자 오늘 체험열차 다음 역은 이름만 들어도 신나는 명동 명동역입니다 관광객 여러분 다시 전해드립니다 명동 명동역 내리실 준비해 주시고요 명동역 나가서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이 궁금하신 손님 계신가요? 예 찰스 미용동역 내려야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용동역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 감사 아 네 찰스님 여행 중이시군요 아 체중이 좀 나가시는 편이네요 아 기분 나빠 마시고요 안전과 관련이 있거든요 현재 그 체중으로 명동역 나가 환풍구 위를 걷는 거는 삼가해 주시겠어요? 아 예 예 환풍구 시원한 바람 괜찮습니다 저는 치마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환풍기 바람 나쁘지 않습니다 아 미스터 찰스 그 체중에 명동역 환풍구 위로 걸어가는 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찰스가 우리 딸 안고서 환풍구 위를 걸어가게 되면 노노노노노 그 몸에 딸을 안고 환풍구 위를요? 아 서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안전할 겁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명동역 환풍구 위를 우리 딸 안고 걸어가면 안 되는 이유 말입니다 아 속을 보여야 하는 순간이군요 자 찰스 이 내시경 영상 보이시나요? 명동역 환풍구 속이 보이시나요? 오 오 노노 벽이 비 딱해졌습니다 외국 사람이 환풍구 들여다보는 거 기분 좋지 않다는 사인인가요? 환풍구 벽이 제 말 듣고 조금 더 비 딱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환풍구 주저앉으면 날개 날개는 있고요? 어 노노 땅속으로 날고 싶지 않습니다 미영동역 환풍구 여보세요 밟지 마세요 비 딱해 있습니다 네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명동역 명동역에서는 좌우스의 안내를 따라 환풍구를 피해서 걸어주시면 안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명동역으로 안전하게 칙칙폭폭 삑삑 네 상한골 상사대회 1부 끝곡으로 신하위 살풀이 띄워드렸는데요 박병천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1년 5개월 전에 왜 경기 성남 판교에 환풍구 사고 이정인 씨도 생각나시죠 그럼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아이돌 그룹 공연을 관객들이 환풍구 위에서 보다가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네 22명 정도가 살상자가 나서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요즘에 이 지하철 환풍구도 진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보수 중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명동역 9번 출구와 10번 출구 환풍구 덮개가 기울어졌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공사 측에서는 안전에는 문제 없다 그리고 올해 보수할 거다 그런다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철제 덮개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생긴 틈이 한 1c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벌써 이렇게 되면 이미 붕괴가 시작이 된 거다라고 거기 밟게 되면 바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수시로 그 위를 이렇게 막 지나다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때마다 이 환풍구가 흔들거렸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비무안이라고 당장 고쳐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그 환풍구가 보통 지하 4층에 10m 정도의 길이라니까 이렇게 사고 나면 큰일이 벌어지죠 특히나 이 명동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데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요 빨리 고치세요 사안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그 토파부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부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부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길놀이와 전통무예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공연이 연중 진행됩니다 마포구 합정역 부근에 있는 해찬 송악 김박물관에서는 넘버벌 K-포포먼스 공연 놀단갑서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6회씩 연중 무휴 개최합니다 제주 사투리로 놀다가세요란 뜻을 지닌 놀단갑서는 신명나는 풍물 길놀이, 웅장한 북공연, 전통 상모노름 등으로 꾸며집니다 송악 김박물관 이송악 사장은 한국 전통문화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세 연구소는 3월에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신라천년 궁성터 월성의 발굴조사 현장을 개방합니다 국민들에게 월성 발굴조사의 의의와 가치를 전할 이날 행사는 월성 함께 걷기, 발굴조사 체험, 월성 퀴즈, 기념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고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행사 당일 석빙고압 월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화공모사 777-6390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이 3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봄을 주제로 한 공연을 개최합니다 봄마중 갈까부다 국악 콘서트가 오는 3월 30일 오후 7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영화와 드라마 OST부터 전통 국악, 신뢰학 연주, 창작 국악가요까지 전통 소리와 퓨전 장르가 어우러진 무대로 꾸며집니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고 공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061755-37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회에도 담양군은 문화가 있는 날인 3월 30일 한국 대나무 박물관, 한국 가사문학관 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이 열립니다 사회적 기업 마인드 디자인은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바치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문화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창조해 전통문화 상품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전통문화 디자인 공모전이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3명의 디자인 상품은 바치앤 프로젝트 브랜드로 생산, 유통될 예정입니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인드 디자인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국악 꿈나무를 선발하는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예총 안산시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악협회 안산시지부가 주관하는 제21회 안산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4월 2일 오전 10시 안산올림픽기념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초등부와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부문으로 나눠 민요, 현악, 관악 세 분야에서 경연을 치릅니다 참가신청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통예술신문 홈페이지 경연대회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강원도 영월군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체험인 한반도 땜목체험이 최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땜목체험은 지난 2008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 마을로 지정됐고 매년 4만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가는 명품 체험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의 축소판인 한반도 땜목마을에서는 때꾼 이야기와 아리랑을 들으며 한반도 지형을 둘러볼 수 있는 땜목때꾼 체험과 줄배 체험, 섭다리 체험이 운영됩니다 서현석 한반도 땜목마을 위원장은 우수한 생태경관을 활용한 체험관광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헬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아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쏭 상암골 상사디아 홍서남북 우리 형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양구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양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양록장학회가요 양구 지역 학생 250명에게 3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해서 화제입니다 네네 바로 어제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지역유지와 기관장들이 동참해서요 2016년도 양록장학금과 체육장학금을 수여했는데요 네 양구 지역 대학생 86명에게 1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고등학교 학생 83명에게는 7700여만 원 등 모두 3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996년에 설립돼서 20주년을 맞은 양구의 양록장학회는 그동안 대학생과 고교생 등 모두 3600여 명에게 36억 원 가까이 되는 장학금을 지급했다죠 네네 지난 20여 년간 양구의 인재 양성 산실노릇을 해온 양록장학회는 오래전에 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 보은의 뜻으로 장학금을 기탁해서 올해 안에 총 장학금 100억 원을 넘어설 거라고 그래요 네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후원하는 그 든든한 장학회를 가진 양구가 요즘 전라남도 보성군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요 양구의 백자와 보성목차를 매개로 문화예술교류뿐 아니라 각종 행사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양구군과 보성군이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해 나가자는 뜻으로 문화와 스포츠 교류에서 사업 추진도 함께해 나가기로 협력을 체결한 건데요 네네 양구를 대표하는 조선 백자와 보성을 대표하는 녹차를 서로 연결해서 지역 특산품과 농산물 직거래 행사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고요 네 역도를 비롯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양구와 보성 두 고장이 공동 발전하도록 하자 비록 거리는 멀지만 서로 추진하는 이 문화와 스포츠에 적극 동참하면서 힘을 합쳐보자 했답니다 네네 그야말로 국내 자치단체 간의 상생 발전을 이루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자면서 우호 교류 협력을 다지고 있는데요 네 조선 백자를 만들어낸 고장이기도 한 양구군은 스포츠 쪽에도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죠 네네 역도를 비롯해서 양구군이 스포츠 대회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라남도 보성군은 양구군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 양구와 전라남도 보성 앞으로 두 지역 간 교류 협력 사업은 성공시켜서 다른 지역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 각오로 올해부터 두 고장이 형제 자매처럼 힘을 합쳐가지고 멋진 상생 문화를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양구군과 보성군이 우호 협력을 체결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양구 얼레지를 기원오개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심화전 얘기 가운데 천강의 아픈 추억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심화가든 천강의 과거지사를 만나보실까요? 한양에 시의 귀신 심화가든 천강이 온다는 소문에 한양 시객들이 술렁이고 있었는데 그때요 제주에서 한양을 향해 가던 심화 천강이는 잠시 옛 생각에 잠겨 있었겠다 자자자 여보기들 오늘은 새 친구가 인사를 헌다는데 천강이라고 헌다니 이 만강이가 왔으면 더 반가운 일 아닌가 싶고 어디 천강이 인사 한번 받아 봅시다 이보게 토경 아니 그 말일세 이 자리에 한 주 끼일려면 솜씨를 봐야지 고개를 열두 번 숙여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여보게 편춘이 그러니까 말로 하는 인사는 치워라 하면 뭘로 하는 게 좋겠는가 참 내 그거야 당연히 토경이 자네랑 시 한 수씩 서로 건네야지 이러니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나쁜 토경이가 된단 말이지 자 어떤가 천강 아 좋단 말이지 아몬 아몬 그래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드밀어 이보게 토경이 그 단단히 혼을 내서 아예 깜이 아니다 싶으면 입도 뻥끗 못하게 내쫓아야지 여보게 여기가 장터인가 여기가 장터야 알았네 알았어 그러면 천강이 받아보시게 듣자니 그대는 서쪽 해에다 절을 헌다지 동쪽 해에 절을 못하니 동방절두기가 분명 허던가 아니 그 토경이 아이고 참 시원하네 아 저자가 동인도 남인도 부인도 아니고 서인쪽이란 말이랴다 서쪽 해에 절하면서 여길 기웃거리다니 아 저기 저 천강이 답해봐 아 왜 말문이 맥혔나 아 그러면 제일 편한 걸로 물어야겠구만 첩은 원숭이 혓바닥을 먹을 것이니 남궁께서는 잉어 꼴이나 드시구려 자자자 천강이 답을 허래도 그 동쪽을 보라며 그 동쪽항에 앉은 곳은 서쪽이요 원숭이 혓바닥 맛도 모르며 물으니 그 원숭이가 웃을 것이라 뭐 뭐라 아니 내가 내가 지금 서쪽에 앉았다 날 보고 서인이라 천강이 바로 말하겨라 아니 서쪽에 앉지 않고 어찌 동쪽을 보겠소 뭐라 그래서 날도로 서인이라 그러면 서쪽에 절하는 니놈은 동인이겠구나 토경의 말씀대로라면 그리 대하겠지요 오냐 그렇게 아주 그냥 막가자는 말이랴까 참네 여보게 편춘이 오늘 우린 모두 다 저 천강이 덕분에 서인 어르신이 됐네 그려 아니 이런 어디라고요 뭐 한번 해보겠다 아니 어디서 노던 가락으로 감히 이 자리를 욕보이다니 아니 저저저 여보게 토경이 천강이 저놈 구려쳐서 내쫓아야겠네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우리들 소문이 어찌 나겠는가 자 처분 그 구절을 자기 입으로 소처분 이렇게 받아봐 아 소처분 하고 받으라 해꺼를 천강은 이리 받았으면 하오만 뭐 필요 없다고 소처분 아 내가 말했잖아 난구는 잉어 꼬리 드시지요 네 그 소처분 참새 혓바닥을 들겠습니다 뭐라 천강이 너는 참새 혓바닥이라 하하하하 편춘이 와소리 이 천강이 보겨나 어 그렇겠지 난구는 잉어 꼬리 드시요 소처분 참새 혀를 들겠어 자 그러면은 어디 소처분 왜 이 난군더러 잉어 꼬리 들라 했는지 답을 해 보겨나 아니 여보시오 꼭 소처분 해야 하는 게요 하면 난군이 누군지나 알려주셔야지요 개헤이 누구게나 나지 토경이 내가 난군이지 자 풀어보게나 소처분 소처분 낭군께 잉어 꼬리 올립니다 낭군께서 꼬리 치는데 힘만 나겠습니까 동쪽 대군께 이쁜 꼬리 질 서쪽 양반께 미운 꼬리 뺨 질 서쪽 양반께 미운 꼬리 뺨 질 내가 꼬리 질 잘하는 명수라 여보게나 편춘이 와소리 저놈 손 좀 봐주게나 아니 우리를 꼬리 질 명수로 몰아가이 네 이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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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시오 난 동편도 서편도 아닌데 참새 혓바닥이라도 할 말은 그냥 해보자는 건데 꼬리야 그 참새 혓바닥 나불나불대는지 어디 한번 보자 어? 어디서 되더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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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시오 이게 북류요? 주먹 북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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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문고에 의한 육자배기 합주를 심은용회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북류국장 심하전 얘기 중에 천강의 아픈 추억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네 예전에 천강이가 그 한양 토경패에게 호되게 당한 일이 있군요 그러게요 찾아온 천강에게 서인패구나 매도하고 모욕을 주고 거기서 또 한소리 했다고 폭행까지 당하고 했으니까 천강이의 한이 됐겠죠 네 그렇겠죠 그 천강이가 심하가 들어 한양이 다시 온다니까 아마도 예전에 매질함에 무시했던 토경패도 기웃기웃하겠죠 네 네 자 내일 심하 천강이 그 뒷얘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길 가락길 오늘은 경기 12좌창 달거리입니다 네 달거리는요 보통 월연가라고도 했었죠 네 1년 12달을 한 달 한 달 노래하면서 그 달에 든 절기나 풍경을 그려주면서요 그렇죠 네 12달 중에서 그 달에 꼭 꼬집어 얘기할 특징이 드러난 월연가잖아요 네 네 근데 경기 12좌창 달거리에는 처음 석 달 정도만 그 달에 얘기를 하다가 나머지는요 사랑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 3월이니까 3월을 노래한 대목을 잠시 볼까요 네 자 달거리에 나오는 3월은 어떤 풍경이 그려졌는가 하면요 3월이라 삼짓날에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한다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일조 난군이 내가 내 건건이지 아무리 하여도 내가 내 건건이지 네 네 음력으로 치면 아직 3월 삼짓날이 안 됐습니다만 달거리에 3월까지는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한다 네 3월 삼짓날 잡아 노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후렴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여기서 신구는요 친구를 예스럽게 말한 구절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네 애정이 가득 담긴 이 한 구절 그런데 달거리에 묻고 싶습니다 이왕 월연가식으로 노래하기로 했으면 5월이라 6월이라 이렇게 달달이 노래할 것이지 왜 갑자기 4월부터 날개 달린 학이나 됐으면 훌훌 날아갈 텐데 네 네 사랑 타령으로 넘어가느냐 그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요 4월을 보니까 꽃들이 활짝 피었잖아요 네 그 4월의 꽃을 보고 마음이 변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하다가 4월의 꽃을 보고 4월을 노래해야 하는데 잊었던 걸까요 사랑도 저와 같이 꽃이 피어야 하는데 내 사랑도 꽃피는 4월이라야 하는데 그래서 적수단신 인의 몸이 날에 도친 학이나 되면 헐헐 수르릉 가련만은 이렇게 노래했던 거 아닐까요 네 네 해마다 반복되는 12달은 변한 거 없이 1월 2월 3월 이렇게 오는데 내 친구라고 했던 그 사람은 오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꽃피는 4월인데 아 나는 뭐야 혼자 이게 무슨 봄날이고 4월이야 그러고 돌아보니까 적수단신 빈손에 혼자 몸이더라 이 지경에 어떻게 4월이라 청명날 논뚝밭뚝 가래지리랴 이렇게 노래하겠습니까 네 경기 12좌천 달거리 원령가의 4월부터 사라진 이유는 꽃피는 4월처럼 사랑도 꽃피는 4월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후렴에 반복되는 그 가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네 슬쩍 가리면서 눈치채게 하는 그런 속못이 있네요 네 네 자 경기 12학과 달거리 들으면서 우리가 노래했으면 싶은 4월 그 4월에 달거리 쪽 가사를 한 구절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리길 가락길에서 12작가 가운데서 달거리를 이금미의 소리로 음메해봅니다 아 아 이장 독촌이구만요 지가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와마 사람을 그냥 노인네 취급한다 서운해할지 모르겄는디요 그 순길의 아재가 롤러스케이트인지 그 4바퀴로 굴러가는 스케이트를 타는디 헤 나라고 못해요 하면서 나서는 어르신네가 있는디요 아 그것이 말이오 한 번 아차 잘못 넘어지면 고관절 부러져요 아 순길의 아재야 어려서 스케이트를 타봤은게 하지만은 아 뭔 롤러스케이트냐구요 복찬아 네? 내 복장 어쩌냐 봐봐 요것이 헬멧이라고 하더라 아 아니 봉할래요 시방 머리에 헬멧 쓰고 몸에 확 달라붙은 그 운동복 입구 어쩌려고 자전거래요 시방 자전거 탈근감요 아이고 나아가 자전거 졸업한지가 원젠데 발을 봐봐 응? 발이요? 응 워메워메 아니 시상에 4바퀴 달린 그 롤러스케이트 워메 아이고 아이고 와서요 그러다 한 번 넘어지면 뼈도 잘 안 붙을건디 이따 참말로 그냥 나이를 생각하셔요 야 아이고 시방 중심 잡고 섰자녀 근데 니가 뭐 땀씨 그렇게 펄벌 뛰고 그냐 너는 말이요 요라 고렇게 중심 잡고 설 수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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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할래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는 안 되는구먼요 거시기 말이요 그냥 옷이 멋있고 헬멧이 멋있으면 그냥 그라고 쓰고 댕기셔요 옥찬아 예? 나가 말이요 스케이트에 포안이 진 사람이요 어릴 적에 스케이트 타면서 그냥 타볼 것이요 응? 봐봐 네박구 네박구 합쳐가지고 팔팔한 여덟 박구 짜자 야 봐봐 굴러간다잉 짜자자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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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살살이요 아이고 여성 숙희 1초만 아차해도 decisions 이리 assessment 어쩌서 이렇게 방 따가운달냐 복찬아 다잡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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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ue tongue 죠 난 섂 самое 경 regardez estate 아이고 아이고 먹잖아 아이고 시방 나를 붙잡은 거냐 끼 안은 거냐 그러니깐 앉아 끝ители 그리고 성금연류 가야금 사안조를 윤소인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반조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바야흐로 100세 세대를 맞아서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운동을 하는데요. 우리 억순이 동네에 두고 못 말리는 봉알매께서 네 바퀴 롤러스케이트에 도전하셨네요. 그래요. 이 자전거 타는 봉알매 이제는 롤러스케이트까지 도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그럼요. 조심하셔야죠. 그런데요. 벌써 중심을 잡고 서서 굴러가네요. 어릴 적에 했나 봐요. 글쎄요.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어떤 운동이든 간에 꾸준히 해본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런데 봉알매께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괜히 걱정돼요. 그런데 폼으로 헬멧이랑 옷이 멋있어서 하신다면 아이고 이건 정말 말리고 싶대요. 폼으로 하셨겠어요. 운동삼아 하시는 거지. 그럴까요? 네. 봉천아. 나는 기본기가 된 사람이여. 봐봐. 살살 나가는 이 폼 말이여. 아이고 멋지네요.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 왜 이런 운동 같은 거 배워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사람은 이게 몸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이 80살까지 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뭐 몇십 년 지나서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돌고 도니까 또 예전에 즐겨했던 그런 운동들도 꽤 요즘은 인기 끌고 있다니까. 그렇죠. 요즘에 다시 복고로 돌아와서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옛날에 저 잘할 때는 롤러장 이런 거 있잖아요. 롤러장 있죠. 지금도 있죠. 지금은 뭐 이렇게 멋있는 옷도 입고 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디스코 바지 입고 롤러장 가고 그랬어요. 김영아 씨가? 아니. 우리 친구 중에 가는 애를 봤어요. 그때 아주 독특한 음악 들으면서 또 남녀 학생들끼리 또 친교도 맺고. 맞아요. 또 가까워지면 손도 잡고. 이성교제도 하고.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랬었죠. 아니. 갑자기 또 하고 싶네. 예. 추억이 또 되살아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상한골상사대학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9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